안녕하세요 오늘은 킥서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킥서브라고 하면은 에드코트 기준에서 싱글라인 쪽으로 바깥으로 세어나가는 또는 백핸드 쪽으로 높게 튀어오르는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킥서브는 처음에 알려드렸던 슬라이스 서브와 같이 스핀 서브니까 당연히 공이 긁혀맞겠죠 긁혀맞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플랫서브와 같이 약간 내전을 강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서브이기도 하기 때문에 플랫서브와 슬라이스가 약간 반반 섞인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킥서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가 이쪽으로 회전하는 서브가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왼손잡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하는 게 좋겠고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킥서브는 하체가 많이 묶인 상태로 서브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저번 시간에 플랫서브와 슬라이스 설명을 드릴 때 슬라이스는 좀 더 몸이 열린 상태에서 앞에서 임팩트가 되고 그 다음에 플랫서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에 비스듬하게 본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고 오늘 하는 킥서브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오랫동안 닫힌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공이 내 몸이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를 많이 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브가 가장 어려운 거고 오늘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킥서브 같은 경우에는 7시 부분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12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4시, 6시, 7시 이렇게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7시 방향을 임팩트를 하면서 1시, 2시 방향 쪽으로 이제 공을 올려 치는 거죠 임팩트를 내 머리 기준에서 약간 뒤쪽에다 형성을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공을 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몸이 회전이 되면 이게 공의 옆부분을 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자 같은 걸 놓고 하체를 묶어준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른쪽 프레임에다 공을 붙여 놓고요 머리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라켓을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살짝 제껴줄 건데 허리 반동으로 이제 공을 던져볼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지금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내전 그리고 플랫서브 할 때도 말씀드렸죠 내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손등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플랫서브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플랫서브는 이 손등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킥서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느낌 서서 지금부터 스윙을 해버리면은 몸이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라켓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딸려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라이스가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하체를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이 되셨으면은 일어나서 똑같은 동작을 해주세요 허리 반동으로 뒤쪽에서 끌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 마지막에 서브 동작할 때 마지막에 뒷다리를 차는 것처럼 이 동작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손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내전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하시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슬라이스는 제가 한 번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플랫과 스핀서브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고 스윙 좀 더 바깥쪽으로 치는 연습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킥서브 연습을 하실 때는 슬라이스와 다르게 듀스코트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새 나가는 서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듀스코트에서 T존으로도 서브를 넣을 수 있어야 되지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되면은 뭔가 감각이 많이 안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스코트에서 바깥쪽으로 서브를 넣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토스의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이 내 머리를 기준해서 뒤쪽에서 공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플랫서브와 슬라이스와 다르게 약간 공을 바깥에서 안으로 휘어 던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토스를 던지고 바운드가 됐을 때 내 몸의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라인의 너무 앞부분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베이스라인을 타고 돌아가는 거죠 치고 난 다음에 이 테이프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내 몸을 진행시키는 게 좋아요 서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 슬라이스 서브를 할 때는 이 테이프를 이쪽 방향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내 하체를 묶어놓고 저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서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뒤에서 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넣는 느낌으로 트로피 자세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야 내 허리가 제껴지면서 허리의 반동력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반동으로 여기서 바깥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트로피 자세를 여러분들이 그 어느 서브보다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몸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뒤에 누가 얘를 밀어넣듯이 트로피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스를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비슷한 토스로 다양한 구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서브를 넣을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비슷한 토스로 다른 서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하던 12시 반과 1시 사이에 던져놓고 이걸 킥서브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 내 머리 기준에서 오른쪽에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세 그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슬라이스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쪽에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점프 서브와 오늘 이 킥서브를 접목을 시켜서 점프를 이쪽 방향으로 뛰어서 공과 땅 사이로 살짝 들어가면서 한번 쳐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공과 땅 사이를 기준으로 내가 몸이 쑥 들어가면서 머리 뒤쪽 또는 머리 위쪽에서 공이 긁으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킥서브가 충분히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킥서브를 할 때는 플랫서브와 마찬가지로 피니쉬를 한 번에 만들어주지 않는 게 좋아요 폴더폰처럼 이렇게 쭉 접히는 느낌이 아니고 선 상태에서 손등을 보여주고 피니쉬를 나중에 오른발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먼저 취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손등을 보여주고 피니쉬를 마지막에 떨어뜨리는 느낌 테니스 킥서브 머리 뒤에서 7시에서 1시 반경으로 피니쉬를 했던 것도 젤리 curve 생크려 내 나stag 정 famil 어떻게 괜찮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